안녕하세요. 엑스입니다. 10월 20일부터 9일 동안 부산 전역에서 펼쳐지는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에 엑소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. 세훈 씨, 부산하면 뭐가 세운하나요? 사실 부산하면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죠. 매주 국밥도 있고 야시장에 가면 시아떡이랑 비빔 당면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너무 빨리 가고 싶은데요. 네, 저도 빨리 가고 싶네요. 여러분들도 많이 오셔서 저희 엑소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부산의 먹거리, 볼거리도 즐기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2018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. 파이팅! 파이팅! 그럼 우리 부산에서 만나요. 지금까지 엑소였습니다. 위험공 감사합니다.